393은 어떤 수를 곱해요? 어떤 수를 36으로 나누었더니 무엇은 20이고 나머지는 23이었습니다. 어떤 수를 구해보세요. 36 곱하기 20은 720이지? 네. 그래서 23 더 했으니까 753이었겠지? 네. 네. 393에 네모를 곱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나눴지? 네. 그럼 24 점 점 점 9였지? 네. 그럼 393에서 9를 빼야지. 그럼 384지? 네. 그걸 24로 나누면 되는데. 이건데? 나머지가 9니까 빼면 나눠줄거 아니야? 네. 이거 안돼? 응? 24. 144니까. 6이잖아. 그래서 네모는 16이다. 16. 바르게 계산 값을 구하는거 아니야? 393 곱하기 16을 해야지. 63 18 69 54니까 5지. 36 18이니까. 23이지? 네. investigators ㅎ 86 66 85 62 628 86 64 64 65 60 66